5점 차 지금 앞서가고 있는 차원 LG 외곽에서 로건의 슛 좀 짧았고요. 지금은 이정재 서 있는 상황. 김정규가 엘리욱 덩크를 선보입니다. 김정규의 장점이 바로 달릴 수 있는 빅맨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트랜션 과정에서. 이정재의 선수가 넘어져 있다 보니까 다운로버였고 엘리욱 덩크를 넣습니다. 그레이 엘리욱 패스. 김정규가 덩크를 성공시켰습니다. 그림 같은 엘리욱 덩크입니다. 조성민이 빠르게. 상대쿼트 김정규의 덩크 마무리. 김정규 노르 패스 그리고 덩크. 또 달릴 수 있는 빅맨 김정규가 있다는 거. 이것이 바로 LG가 해야 되는 덩크고. 그 색깔을 잘 현지혁 감독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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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